마지막 라운드에 걸린 음식은 바로 삼겹삼입니다. 여기 다 얼어, 여기. 참치 봐. 강목인데 강목. 이거 싸먹어. 어? 이거 뭐 장난아이네. 이거 성냥불. 날씨 장난 아니다. 이거 울고 나야 옵니다. 날씨 장난 아니다. 야 이거 고추야 너 왜 붙었니 거기. 자 게임은 성냥불 한 번에 켜기. 겨울인데 단 한 명이 도전에, 성냥불 한 번의 케이의 성공입니다. 한 명이 도전 해! 그거ガラゼル ог야죠. 도전! 태현이 형이, 태현이 형!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. 고기 먹자. 가자. 하나 도전. 누가 주는 거ải 해요. 누가 주는 거 china? 타카하셔야 돼요? 하하하하하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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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리듬이었는데 리듬 땡 없는데 느낌 다 나갔어 한번 다시 하고 해봐 도전! 도전! 합тра YEAH! 야 이거 뭐 라면이라고 spec 잘했네 잘생겼습니다. 잘생겼습니다. 오늘 신혁신데니까 헨벅한 8시? 아, 콜! 박수 먹어야지.